요게 단풍나무입니다 단풍나무 중에서도 품종이 공작단풍입니다 키가 1m 80에서 90대구요 요 굵기가 지름이 한 7에서 8cm 정도 됩니다 전원주택이라든지 심어놓으면 참 이쁩니다 주당가격은 소매가로 한주에 12만원입니다 가까이 보시면 나중에 가을되면 단풍 색깔이 이뻐요 제가 위치하고요 위치는 경북 경산톨게이트에서 한 5분 거리 됩니다 요 파시는 분 제가 연락처하고 남겨둘게요 택배는 안됩니다 사모님이 주목이 있잖아요 주목 주목이 가격대가 대충 오해야되요 크기별이 다르지만 8만원에서 10만원 키는 1m 넘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주목하고 공작단풍을 올려드렸습니다 공작단풍은 나무주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현지에 갖고 있는게 한 10주 정도 밖에 안되요 사모님 연락처 남겨놓을게요 사모님 연락처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사모님 연락처 남겨놓을게요 사모님 연락처 남겨놓을게요